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저 깜짝 놀랐잖아요. 며칠 동안 비가 오더니 진짜 확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겨울 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코텔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브랜드는 삼성물산의 니트 전문 브랜드인데 제가 올 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너무 예쁜데다가 품질도 좋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니트 외에도 코트류도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니트 셋업입니다. 저는 가을, 겨울에 꼭 하나는 찾게 되는 게 이런 니트 셋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같이 입었을 때는 코디 고민이 없고 따로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시즌에 코텔로에서 이게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특히 이 니트 셋업은 그냥 집에서 입어도 좋지만 원마일웨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코트 같은 거 걸치면 밖에 다닐 때도 좀 느낌 있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상하의가 지금 세트로 나온 건데 둘 다 소재는 울 100%예요. 근데 보통 울 소재라고 하면 혹시라도 까끌까끌하진 않을까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특히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많이 까끌거리는 거는 좀 불편해서라도 못 입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케이블이긴 한데 별로 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이 제품은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섞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했는지 여기 팔 부분까지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케이블 니트 아이템 하나 정도만 있어도 가을 겨울 느낌 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에도 옆선에 보면 또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니트 바지 하면 그냥 무지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옆선에 또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옆모습까지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옷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핏입니다. 사실 핏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박시하면 불편해서라도 손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핏으로 나와서 체형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길이감도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나왔어요. 특히 이 스웨터는 밑단이 있어서 자기 체형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을 위한 활용도 높은 니트 셋업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색감이 예쁜 니트와 코트를 활용한 착장입니다. 가을 겨울에 옷장에 꼭 하나는 필요한 게 바로 색감 예쁜 니트잖아요. 저는 이번 시즌에는 보라색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은 소재가 울이랑 캐시미어가 섞여 있어요. 울 80 캐시미어 20%인데 그렇다 보니까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두께도 딱 적당하게 나왔어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떨어지는지 그냥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예쁜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트 이런 코트도 가을 겨울에 진짜 꼭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이트 핏의 코트 하나 정도 있으면 그냥 웬만한 정장이나 캐주얼을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은데 이게 딱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컬러가 특징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블랙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완전 블랙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네이비인가 하면 완전 네이비는 또 아니에요. 딱 그 중간 컬러 정도의 미드나잇 컬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인디고 컬러의 청바지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보다는 좀 어둡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그냥 아예 블랙 코트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살짝 밝습니다. 그런 오묘한 컬러라서 좀 더 두루두루 매치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소매가 또 포인트인데요. 소매에 비주오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 단추도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인데요. 단추가 안으로 쏙 이렇게 숨겨지는 히든 단추예요. 그래서 단추를 잠궜을 때도 아주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트는 사실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캐주얼한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에 입어도 되고 정장 느낌에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하나 정도는 꼭 하나 갖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코트 주머니도 넉넉한 편이라서 아주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번 가을에 색감이 오묘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코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롭 핸드메이드 아우터를 활용한 착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길이가 짧은 아우터는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디를 할 때도 아예 이렇게 오픈을 하고 안쪽에는 더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오는 그런 바지랑 같이 연출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입으니까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컬러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컬러가 회색이랑 베이지가 살짝 섞여있는 오트밀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쿨톤이든 웜톤이든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으로는 이 앞에 있는 실버 지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글 수 있거든요. 잠궈서 연출을 하면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열었을 때는 좀 더 캐주얼하고 프리한 그런 느낌을 내기가 좋아요. 사실 이런 지퍼가 없었으면 좀 더 정장 느낌이 많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약간 캐주얼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무드로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보면 주머니도 있습니다. 주머니가 깔끔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되게 편안하게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우터는 두께감 자체가 그렇게 막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절기 딱 가을에서 초겨울 넘어가는 이 시기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핸드메이드 코트의 좀 짧은 버전이라서 만져봤을 때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게 결이 있어서 아래로 쓰다듬었을 때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워지는 이 시기에 입을 만한 겉옷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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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착장입니다. 위에는 퍼 코트를 입고 밑에는 기모 청바지를 입은 데다가 장갑까지 껴봤어요. 지금 제가 밑에 입은 이 바지 이 바지가 또 겨울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인데요. 이게 블랙 데님인데 안쪽에 아주 얇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성이 있으면서도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겨울에는 옷이 점점 더 두꺼워지다 보니까 너무 살쪄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 하나 정도 있으면 따뜻하면서도 다리가 슬림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특징이에요. 핏이 이 아래쪽 부분이 살짝 퍼지는 세미 부츠 컷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출한 것처럼 이런 부츠 같은 거랑 매치를 했을 때도 불편하지가 않고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또 중요해요. 이 소재 자체가 스트레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에 좀 껴있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퍼 재킷 이런 것도 가을 겨울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죠. 이거 소재는 에코 퍼 소재예요. 근데 만져보면은 계속 이렇게 만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촉감이 민감한 분들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기장감이에요. 기장감이 크롭으로 짧게 나온 편이라서 또 이것도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퍼 재킷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바지랑 연출을 해도 되고 원피스나 치마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컬러가 밍크 브라운 컬러인데 이 컬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저 같은 웜톤한테 찰떡이더라고요. 또 핏도 중요한데 저는 특히 이 어깨선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퍼 재킷이 아무래도 소재감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부해 보이기가 쉬운데 어깨선이 아주 부드럽게 떨어져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딱 예쁜 핏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는 스냅 단추가 있어서 깔끔하게 여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이 장갑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지금 제가 입은 게 그냥 브라운 퍼 코트에다가 블랙 그냥 아래 위로 입은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장갑에 바로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 시즌에는 양말이나 장갑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 훨씬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살짝씩 컬러 포인트 주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이번에 코텔로에서 이렇게 핑크 포인트 있는 장갑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렸을 때는 베이지 컬러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살짝살짝 이렇게 뭔가 소매 올리거나 할 때 핑크색이 보이니까 더 예뻐 보이는 느낌? 그리고 장갑의 손목 부분이 좀 길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반팔 니트를 이너로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 입었을 때도 이런 장갑 하나 정도만 같이 껴주면 훨씬 따뜻하기도 하고 또 점점 한겨울이 됐을 때도 이 손목 부분까지 따뜻한 효과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 손목 포인트가 마음에 드는 그런 장갑입니다. 혹시 따뜻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세 가지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착장은 하프코트를 활용한 올블랙 스타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겨울에도 짧은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겉옷을 뭘 입을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유용한 게 이런 하프코트입니다. 이 코트는 소재가 올홍방인데요. 두께감이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게 나왔어요.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약간 추워지는 이 시기에 활용하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프코트도 실루엣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좀 활용도가 높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벨트 때문입니다. 이 벨트가 있어서 허리선이 들어간 페미닌한 스타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벨트를 빼고 그냥 편하게 입으면 캐주얼하고 여유로운 스타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단추도 특징이에요. 단추가 솟불 단추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었을 때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플랩 이 부분은 실제 포켓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 안에 간단하게 넣어서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가을, 겨울 시즌 되면 블랙 코트 꼭 하나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코트 말고 나는 조금 색다른 그런 다양한 실루엣 연출할 수 있는 코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텔로와 함께 다양한 가을, 겨울 착장들 보여드려봤어요. 이번에 10월 20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코텔로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직접 방문해서 착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SF샵에서 코텔로 신상품을 구매하시면 샷웨이를 증정해요. 코텔로 고의에 향이 들어있는 주머니인데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룸앤페브릭 스프레이로도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월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뮤지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감사하게도 코텔로에서 또 이벤트랑 할인 혜택을 준비해주셨어요. 영상 더보기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